오늘 로드라인 방송 여러분 일단은 모레 또 10만 8천 개 뭐가 왔어요? 이러면 일단은 수력이 7만 8천 6백 15 아니 8만을 찍고 싶은데 8만 찍을 방법이 생각이 안 나네 돌아버리겠네? 제일 날먹하는 거는 로고 강화해서 축 성공하면 그냥 와 전투력 진짜 많이 올라가는데 저 3신기 왜 이렇게 힘써? 누구야? 뭐야 이씨 아니 방송 키자마자 방풀 조져버리네 그냥? 왜 자꾸 까부실까? 다 와봐 방금 누구야? 왜 까불지? 들어가세요 아이씨 컬렉하고 있는데 방해를 하네 와 으아이씨 뭐래? 순가리도 안죽지 어딜감이 흐리라인이 자꾸 바퀴발 몬스터가 더 쎄 아 죽겠네 진짜 아니 길드봉분들 길마가 막고 있는데 지금 뭐합니까 형 안 지켜줄거야? 아 근데 신화도전을 이번 달에 1틈만 해볼까 말까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당장도 신화도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다이어 한 200만 충전해가지고 근데 뜨뜨가 너무 안 떴잖아 내가 한 방에 떠버리면 좀 미안하니까 참고 있는 거야 얘들아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1등 5분들 으아이씨 몇 명이야 이거는 너무 아니 뜨르뜨르까지 오는 건 노잼이지 혼자 와도 내가 죽는데 방송감 없으시네 적뜨분들 뜨르뜨르 캐릭을 1대1 한번 해봐도 됩니까? 제가 먼저 때리면 공격해주세요 캐릭이 너무 쎄니까 오케이 오케이 제가 먼저 쉽니다 자 중간장 어 상처 뭐야 지금 뜨뜨 캐릭 투력 8만 후반땡 아니에요? 와 그냥 개쳐발리는데? 자 오늘은 좀 각인 종결을 한번 노려볼게요 뭐야 으야 여러분 몬스터한테 죽을텐데 순간이동? 오 씨발 왜 바로 옆 아 띠발 왜 바로 옆 와 진짜 와 바로 옆으로 순간이동? 개하스 아 씨 각인 좀 해야되는데 잠깐만 이속 최고급 아니면 공속 고급 이상 나이스 들어가자 미쳤다 나이스 나이스 여유있어 나이스 나이스 씨브레이크 여유있어 오오 나이스 넘어가 넘어가 자 마지막거에요 몰빵 넘어가 시전속도 좋아 여러분 이게 스킬피해가 스킬피해보다 시전속도가 좋아보이더라구요 이게 왜냐면 스킬피해 여러분 암만 올려봤자 마나 딸려가지고 쟁할 때 시전 스킬 다 못써요 아 근데 공감하실거야 나이스 1점이요 야 개잘 떴다 너무 좋은데 제발 마지막에 이러지 말자 일만 하다 아직 횟수 많다 일만 하죠 어어 오토돼있으면 풀어주세요 오케이 오 나이스 나이스 개잘 떴다 오 트럭 올라간다 트럭 올라간다 아 나이스 나이스 뭘 건드리면 좋을까 얼마에요 7강 유효홉 두개요? 뭐 이거만 하시는건 4천? 7강 4천이면 비싼데요? 그냥 비싸야 제가 볼 땐 2천 할라고 협박하는게 아니라 2천에 만약에 팔아주시면 저는 고강을 노리긴 하죠 오케이 좋아요 자 들어가자 축 들어갑니다 확 요런거 파시는 건 안계세요 혹시 상이예형 2단님도 20강인데 길마 만 19강이네요 아니야 왜냐면 나는 트럭이 높으니까 전설 목걸이 수인어가 금방이잖아 왜 돌아가냐? 180 몰라 180? 공격력으로 180이면.. 와 공격력으로 180이면 엄청 오면 한 건데 진짜 적대 다 녹아내리겠다 진짜 적대 녹아내리는 공격력인데 아니 그거 하실바에 진짜 그거 하실바에 20강 하지 이거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기대값이 말이 안 돼요 강화 20강 기대값이 다이아 얼마 들어가 봐요? 떨어지시면 18 쓰시고 아님 올라가면 20 쓰시면 됩니다 떨어지면 18 쓰시면 안 되지 못참죠 어떻게 해요 요고랑 골드백 등장 이유가 없긴 한데 요고 빵! 뭐야 추구추구 아닌가 이거? 8! 다이스 일단 8나나? 눈매가 1등 여러분 트렁 몇 올라가죠? 10 올라요? 10 올라요? 그래도 이거를 꺾으려면 여기서 한 번 더 붙어야 되네 제발 오른쪽 거를 강화 치는 게 맞겠죠? 왼쪽에 있네 5가 달려있으니까 왼쪽 거를 강화 치는 게 맞죠 왼쪽 거를 쳐서 확률이 좋으니까 얘가 8강 뜨면 레전드인데 40% 들어가자 가자 ㅅㅁㅇ ㅅㅁㅇ ㅅㅇ ㅅㅇ ㅈㄲ댔다 2개 하자 ㅅㅇ 모르겠다 인생 한방 3 2 나 충 충 눌렀니 근데? 내 충이에요 충 20% ㅅ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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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뭐야 방어력 좆가 올라갑니다 보아 역시 승부 역시 승부사 좆가 미쳤어 와 충력 쫙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와.. 방어를 모른거 봐, 말이 안된 봐 니꺼지~~ 양셀부터 찍을게, 양셀 다 무시하고 양셀 양셀부터 아레옵iana 뜨르뜨르 뜨르 glare 뜨르 쉽게 나왔어 굴러 뜨뜨뜨뜨뜨 rapid 맨아 맨 앞에 오간비치 칸 무간비치 어디갔어 메라 잡고 양셀 양셀 네 양셀 들어왔어요 양셀부터 찍을게요 양셀 양셀 죽일게요 저희 메인 하나 잘라야돼 그래야 편해 메인에 한 명 더 잘라야돼 양셀 더 죽이네요 양셀 찍는 중 우선 채널 빨리 합류해주세요 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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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싸워야돼요 저 싸워야돼 메라보는 중 메라보는 중 메라보는 중 방향 조심해라 우리 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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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어 트리 집어 트리 집어 형 사탄캐 평타도 존나 세거든요 오프키로 때려도 올라온다 트리 부터 트리 부터 트리 부터 하나씩 트리 자 방풍 세레 트리 볼게요 트리 당김 세레 잡아야돼 잡아야돼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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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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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잡았다 뜨르 뜨르만 잡으면 돼 뜨르만 죽이면 돼 뜨르만 뜨르만 나머지 앞라인 죽이면 돼요 뜨르 죽으면 나이스 다 쓰러요 다 쓰러요 빨리 빌 좀 넣어야될거같아 물량이 별로 안나왔어 물량이 별로 안나왔어 얼마 안남았을건데 거의 잡았어 거의 잡았어 질얼 홈포즈 트윙 트윙 다음 세레 있는 사람 우연님 우연님 네 들어오면 바로 퍼줘 그냥 한 번만 더 버티자 한 번만 더 버티자 잘하고 있다 잽 막대 마틀 가stick 마틀 ался 스윙 오케이 잠시만요 잡았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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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설마지 뭐야 절설마지 뭐야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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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